사랑해요 맷 인간적으로 등산은 한 번 가자 알았어 나 어차피 나 집까지 안 걸어간 거 있으니까 근데 혼자 가면 좀 그러니까 등산 갈 친구들을 모아볼까? 내가 같이 갔으면 하는 BJ를 말해 이걸로 뽑는 거야 어때? 제주도에 있는 산은 안 돼 얘 안 하니? 시간은 1분 주겠어 야 1분 동안 만약에 안 쏘면 진짜 나 산이고 뭐고 안 가고 그냥 방종한다 무슨 씨발 말을 하든지 말도 안 해 못도 안 해 그러면서 나보고 뭘 하라는 거야 여보세요 야! 이러면서 무슨 산을 가래 어? 인왕산? 신재의 마지막 검단산 아까운 성계산 오케이 북한산 풍자 언니? 갔죠? 시작 풍자 기역이요 기역이요 다시 뽑기 원하시면은 뭐 근데 애들이 돼야지 애들이 되는지 우선 한번 전화해 볼게 여보세요? 어 세이야 왜? 갑주야 너 3월 1일에 뭐 해? 야 족도 없이 족도 없어? 어 그럼 청계산 등반 뭐야? 뭐야? 응? 어 세이야 왜? 어 왜 끝났어 누나 말하고 있는데 간다 빨리! 내 딸이 나쁘지 않네요 갔죠 딸이 세이 예 여보세요? 예예 여보세요? 예예 뭐 하십니까? 응 다 보고 있어요 하하하하하하하하 갔어? 응 안녕하세요 해비 아니 요새 짜증나는게 자꾸 사람들이 갓쇄 존버 이지라는 거니까 다 쪼 세이 존버 아 그래 다 쪼 세이 내가 더 화나해 나도 근데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 국토대장장 우리 셋이 그거 한번 할까? 아니! 절대 아니 절대 네버 아니 사람 보여요 지금? 엄청 많아 이렇게 제 몰골을 살짝 펼쳐야 돼 사람들이 언니만 쳐다봐요 이게 사람들 많이 올라갈 때 올라가면 정신차 나오니까 내려갈 때 우리는 올라가는 거지 근데 너무 많이 내려가서 정신차 나온대 아 그것도 그렇네 야 어디로 갈까? 이거는 옥여봉 1750m 여긴 2200m 옥여봉이 좋아 좋아 2200m 가자 매봉 싫어 온 김에 매봉 가자 언니 저쪽으로 가자 금방 올라가 좀 너무 안 쉬면 돼 보자는구나 아휴 씨 아 저쪽으로 가자 있지? 와 씨 매봉 씨발 저 위에 쉬는 데 있는 거 아휴 쉬어 쉬어 아휴 쉬어 아휴 쉬어 아 물 마셔 물 마셔 이제 하자 가자 어 자 이제 올라갑시다 다시 안녕 네 아휴 쉬어 아휴 쉬어 야 김밥 김밥 야 김밥 야 김밥 안 먹어 이따 먹고 아휴 아 이거 다 먹은 거 아니야? 지금 3분에 1 또 안 왔어 아 쎄야 다쳐놓았다 의자 있을 때만 쉬는 거야 의자 있을 때만 쉬는 거야 르타리 너 대답해 그리고 짜증내면 짐들기 어 그래 그래 어? 나 너무 좋아 짜증내면 가고 있는 짐 다 내리기 그렇지 그렇지 의자 의자 없는데 시작을 해도 안 된대요 야 숨소리도 너무 크게 내지 말자 너무 힘든 티 내지 말자 야 여러분 기분 좋게 정산해야지 의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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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자 아니 이거는 근데 누가 무슨 일이야 왜냐하면 우리가 의자 있을 때만 쉬기로 했잖아 또 카페 와 와 오늘 꼴 야 뭐야 아 잠깐만 아 화낸 거 아니야 감탄사래 진짜 괜찮아요 어? 밥은 어떻게 먹는 거야? 다시 한 번 보여줘 못하겠지 하지아라 저기izza 아니 욕하면 짐 들겠다 다 짐 들어야 해 이게 아니 죽을 먹으세요 아 корow 아 참 쓰레기는 아따 이것도 대형 아 이거 뉴터리 짐 이건 아니지 CX를 두 번 하셨고 찐텐 하셨으니까 어쩔 수 없죠? 맞죠 여러분? 짐 모두 들기에 맞잖아요 가자 가자! 가자 가자 700m? 어? 어? 시가 800m 이게 뭔데? 매번 700m 이제 100m 올라온 거라고? 야! 왜 사기를 지워? 야 의자다 의자 여기 정상으로 해 아 뒤에서 되게 앵앵거리네 진짜 아 진짜 파리가 돌아다니는 줄 알았는데 다 뒤에서 에잉? 여기 에잉? 아니 지금 한 500m 올라온 거 같은데 무슨 100m밖에 안 올라온 거야 야 얘 왜 그래? 얘 무서워 야 얘 좀 어떻게 해봐 아직 사람이 죽이네 이게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조심하세요 아 이거 뭐야?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이거 봐 이거 혹시 언니 맡아봐 이거 만약에 약이면은 이거 유튜브 가면 돼 할라 그래서 살짝 이렇게 물려 pack 아 아 이 아 아 아 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우.. 아우.. 존나 짜..